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 입니다. 10월 10일 장마금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내용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최근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하고 가장 관심이 많은 테마주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바이오 관련주들 대장주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오늘 예고된 거지만 삼성에서 13조 디스플레이에 투자한다. 과연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수의 종목 분들의 흐름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렇게 간략하게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실라젠, 메지온, 헬릭 스미스, 또 HLB 이 종목 분들보다 더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 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코오롱 생명과학이 코오롱티슈진의 어떤 상장 폐지 여부가 내일 결정이 되죠. 내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지속 여부, 호롱티슈진 상장 폐지가 되느냐, 아니면 상장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개선기간을 부여하느냐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내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이었죠.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임상 3사항 관련해서 보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 받았어요. 원래는 상장 폐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럼 자료를 좀 보완해 줘라. FDA에서 주문을 했죠. 그러면서 약간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시장위원회하고 기업심사위원회, 이렇게 두 개의 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인원 때문에 구성원이 다 달라요. 기재심의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하고 코스닥심사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오늘 주가가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상장 폐지의 가능성보다는 유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의제기, 재심까지 가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오늘 주가가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코오롱 생명과학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을 갖고 계시고,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코오롱 생명과학을 현재 매매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일 결정, 상장 폐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부분의 투자자들, 특히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기추가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가 먼저 선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 제일 강했고요. 신라제는 좀 악재가 나와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신라제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HLB, 헬릭 스미스, 매지온까지 지난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유력하다,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차후. 매지온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지온은 지금 현재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14만원 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헬릭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3상 발표가 11월달이기 때문에 그 기간 때까지는 코스닥 시장을 리드할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최근에 실라디네이든 매지온이든 헬릭 스미스든 HLB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또 굉장히 핫한 그런 바이오 대표주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물론 3상에 실패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이미 나왔었는데 지금 각광을 받는 건 뭡니까? 자금입니다. 이슈의 이슈. 그래서 매지온이 만에 하나 3상에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3상을 발표한 실라젠, 헬릭 스미스, HLB와 달리 매지온은 현재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4개의 종목 중에서 그래도 가장 힘주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종목들은 매지온이다. 이렇게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매지온은 아주 강하지도 않고 아주 약하지도 않고 적당한 거래량을 가지고 오늘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서 18만원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다소 단기적으로 10만원서에서 18만원까지 급등세를 한 이런 부분만 제외한다고 했을 때 매지온은 여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대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현재 이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드렸고요. 오늘은 또 아까 삼성 얘기 했었죠?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3조를 또 투자를 한다. 물론 알려진 얘기긴 했습니다만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리긴 했어요. 삼성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덕산 네오루스 같은 경우라든가 야스, SFA 같은 이런 종목들인데요. 오늘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오늘 발표가 나오고 오늘 대통령과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서 사진 찍은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신규투자 및 삼성 상생협력협약식 이재용 부회장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죠. 이런 재료가 나오자 관련주들이 또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앞서 언급드린 덕산 네오루스라든가 야스, SFA 같은 종목분들이 오늘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SFA 같은 경우가 그나마 추세를 잘 유지했어요. 대부분의 종론들이 뭐냐면 이미 선 반영이 되어있다. 삼성 상 13조 넘는 투자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quantum.display 쪽이죠.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SFA 라든가 야스 라든가 덕산 네오루스 같은 이런 종목분들이 이미 선 반영이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야스도 마찬가지고요. 좋다가 많은 거래량만 강하게 붙이는 그런 모습들에서 결국 장중에 큰 폭으로 많이 올랐어요. 야스 같은 경우에는 6% 상승하다가 결국 강부압으로 마감이 됐죠. 덕산 네오루스 같은 경우도 덕산 네오루스 같은 경우도 오늘 플러스권을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마이너스 6%로 끝나는데요. 미리 선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6월달 7월달부터 이런 것들이 선 반영이 되면서 16,000원대에서 23,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뉴스에 매드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13조원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관련 종목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덕산 네오루스 라든가 야스 SFA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업체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굉장히 큰 뉴스고 굉장히 큰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은 내용 좋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면 팔자라고 하는 그런 투자 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리 선 반영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찌 됐든 삼성이든 또 LG가 됐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됐든 이 투자 소식만 나오면 얘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그렇게 세게 옴비긴 그런 종목분들 보다는 재료에서 좀 빠지는 그런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종목분들이 속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시장의 자금들이 이 바이오 쪽에 더 어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이쪽에 더 돈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에요. 그렇죠? 오늘은 코오롱 생명과학 쪽으로 여러분 코오롱 생명과학 쪽으로 아까 뭐 상한값 수준까지 올라서 이런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IT 쪽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조 디스플레이 투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오늘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막판에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뭐 LG화학 같은 것들이 강박으로 끌어올려서 그나마 괜찮았었는데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 같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오늘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뭐 HLB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헬릭스임스 이런 종목분들이 강세를 보여서 이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 대비에 좀 양호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얘기 오늘은 어제 시장과 달리 상당히 얘기가 좀 약했던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13조 투자 소식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라고 봐야 되죠. 같은 회사니까 삼성디스플레이 13조 투자의 약발이 상대적으로 적게 먹힌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퀀텀닷 기술 퀀텀닷 기술이 사실 여러분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자세한 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LCD도 있고 LED도 있고 또 OLED도 있고 퀀텀닷 퀀텀닷 퀀텀닷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퀀텀닷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이다. 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앞서서 언급해 드린대로 신규 투자 부분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또 민재인 대성약원을 만나서 또 기념 또 사진도 찍고 악수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필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뭐 대표적인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나 지금 LCD 패널 가격이 지금 나와 있죠. 계속해서 지금 똥값이 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도 좀 그런데 뭐 이런 측면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정치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그 왈괄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이 컨텀닷 디스플레이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의 주가에 그러니까 뭐 예전에 여러분 비메모리에 이제 130초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하나의 또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뭐 그때랑 지금이랑은 또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이 투자 소식은 이 관련 종목군들의 또 하나 이슈가 부각되면서 테마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까지 남아있다. 앞으로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Quantum.OA 기술 기술이라고 하는 것 뭐 좀 어려워요. 발음도 좀 어렵죠. 그죠? Quantum 이란 말도 그렇고 다시 라는 것은 여러분 뭐 좀 말하는 거에요. 그죠? QD O LED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QD 방식 사실 그 O LED 라고 하는데 Quantum 방식이 LCD에요. LCD 뭐 백라이트가 있냐 없냐 뭐 차에 따라서 LCD랑 LED랑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입자도 작아지고 색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도 굉장히 더 복잡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작아지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흔히 Quantum.TV 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 작아진 입자를 이용해서 그 LCTV 백라이트 성능을 향상시켜서 재현율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디스플레이가 현실과 똑같이 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Quantum.OA 방식에 LCD가 많죠. 우리가 쉽게 LED LED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QLED가 Quantum.OA 방식 LCD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백라이트가 있냐 없냐 백라이트의 유무 또 하나는 화질 또 가격 가격이 제일 문제가 되겠죠 다음에 이것이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OLED TV랑 Quantum.OA 방식의 LCD TV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백라이트가 있냐 없냐 LCD TV의 백라이트 효율을 높이는 Quantum.OA 방식 LCD TV와는 달리 OLED TV는 백라이트가 없어요 그냥 TFT 그 기판 위에다가 유기물질만 올려놓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LED TV는 Quantum.OA 방식의 LCD TV 보다 두께와 무게면에서 좀 우수해요 그렇죠 왜 백라이트가 없으니까 그렇죠 복잡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또 색상이라든가 질감을 표현하는데 훨씬 더 점점 진일보한 그런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자세하고 백라이트의 유무가 어떻고 화질이 어떻게 되고 나노입자가 어떻게 되고 베젤 두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 보다 이 투자 13조원 투자로 인해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아서 그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 IT와 또 바이오 또 뭐 대북 관련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또 뭐가 있어요 돼지 콜레라 때문에 또 스테이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한 번에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는 테마가 있고요 또 상당히 오렌지향 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테마를 여러분들이 잘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해 보이는 테마는 바이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어제 방송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뭐가 될 수 있냐 지금 제가 그 처음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이 4개의 4개의 임상 3상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핵심은 뭐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여러분들 그 방송 하다가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좋아요 구독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자막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나와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이제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식공장형 TV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도 방송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다양한 또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더 좋은 또 더 많은 더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 누르시면 구독 구독을 쉽게 신청할 수가 있구요 좋아요는 엄지척 하는 버튼을 여러분 눌러주시면 좋아요가 됩니다 이제 뭐 방송 시작한지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은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좀 더 체계적이지 않고 좀 난해하고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또 혹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많이 짧은 시간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많은 실수도 하고 좀 복잡하게 들려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나아지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의 대장주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좌 정리 좀 해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낮다? 자 지금 현재 다음달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건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왜냐면 풍선 효과로 오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풍선 효과 돈이 이쪽으로 온다 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래도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이오의 가장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지금 메지온의 메지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라제는 사실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방송에서 신라제는 의미가 크게 없다 단지 돈 돈의 힘 또 풍선 효과에서만 오른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여러분들 포롱 생명과학 축가 여부 내일도 아마 오전장까지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일시적인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제 일시적인 강세일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뭘 하나 체크하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렇죠 공매도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은 특히 헬릭스미스 라든가 HLB 같은 종목 메지온도 마찬가지에요 공매도를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자세히 좀 다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0일 방송은 요것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